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태기입니다 오늘은 국립사울 현충원으로 단풍 산책 왔어요 현충원 앞에 주차합니다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ieu 아멘 산책에 앞서 호국 영령들에 대한 분양과 묵념을 올립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다는 걸 늘 읽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이쁜 단풍길로 가볼까요? 아멘 무척 큰 비단 잉어들이 많았어요. 이곳의 빨간 납풍은 선명한 선홍색이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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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바람에 은행잎이 흩날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노랑노랑합니다. 노랑노랑 노랑노랑 길이에 떨어진 은행을 주우시네요. 노랑노랑 노랑노랑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